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위생기구의 구비해야 될 성능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거 그래서 1번에 흡수성 뭐 또는 흡습성 이라고도 보통 하고 흡수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크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겠죠 적어야 되겠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로는 충분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변기에 물을 적게 공급해서 변이 안 내려가도록 하는 이 오물이 안 내려가도면 안되겠죠 그리고 사용한 물이나 오염된 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형상 및 크기로 제작이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변기죠 대변기는 그 자체가 트랙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1번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위생기구의 장점이 아닌 것 했습니다 그래서 경질이며 내구성 뛰어나다 그리고 가격이 비교적 싸다 이거는 이론에 이렇게 있는데 만족 못합니다 좀 비싼 것 같아요 옛날 이론 세제였다는 게 그렇다고 그 다음에 알칼이 산에 어떻게 강하죠 쉽게 부식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형태의 기구를 제작할 수 있다 장점이죠 그리고 오물이 부착되어 청소용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금속 접속물과 쉽게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히 평창계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금속이나 콘크리트하고 접속할 때 특수공법이 필요한 시공이 어떻게 까다롭다 공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측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위생도기 품질관리 행하는 시험과 검사 방법이 아닌 것은 대표적 이런 것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굽힘시험이나 굽힘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인장시험 이런 거 안 합니다 인장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급수압을 크게 요하는 대변기는 무엇이다? 블롯 아웃식 변기죠 그래서 블롯 아웃식은 수압이 커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머리를 장착하니까 블롯 아웃식 대변기는 세정 밸브를 닿습니다 세정 밸브를 달기 때문에 급수압이 큽니다 그래서 블롯 아웃식 변기가 우리가 알아둘 것은 블롯 아웃식이 뭐다? 수압도 커야 되기 때문에 뭐가 큽니까? 소음이 커요 소음이 큽니다 소음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는 부적합해요 공동주택에는 부적합하고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많이 활용하죠 공공장소에 사용이 되는 변기가 블롯 아웃식 변기입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세정 밸브어식 대변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겠죠 급수강경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겠어요 급수강경이 25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5번에 급수강경은 25mm 이상이 돼야 된다겠습니다 1번적으로 이겁니다 얘는 세정 밸브어식 대변기는 세정뱅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바로 급수관을 달렉트로 연결해서 공급해주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급수관이 이렇게 돼야지 세정수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세정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강경이 25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급수압력이 얼마 이상? 0.1MPa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급수압력이 급수압은 0.1MPa 이상이 돼야 됩니다 0.1MPa 그러면 우리가 알아둘게 이게 킬로파스컬로 하면 얼마 된다? 약 100킬로파스컬로 알았겠죠 약 100킬로파스컬 개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공간이 거의 없고 단시간에 다량의 물을 사용하죠 그리고 세정시 뭐다? 소음이 커요 소음이 크고 그 다음에 급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다? 진공 방지기를 사용하고 진공 방지기를 베큼베레이크라고 하죠 베큼브레이크라고 했습니다 진공 방지기 그래서 이걸 역류 방지기라고도 합니다 역류 방지기 급수오염 방지기에서 꼭 설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얘는 세정댕크를 설치하나니까 연속 사용을 할 수 있다겠어요 연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세정벨브식 대변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6번에 대변기 세정급수장치의 수압제한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뭐다? 세정벨브입니다 세정벨브는 얼마만큼 필요급수압력이 0.1MPa 이상이 돼야 돼요 100kPa 이상의 압력이 작동해야 된다겠습니다 항상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배관설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거 급탕용 배관은 본관이나 스틴리스 강간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왜 본관이나 스틴리스 강간이 사용합니까? 급탕관들은 배관부식이 빨라요 물의 온도가 10도씨 증가하면 배관부식은 두 배나 빨라집니다 그래서 급탕관은 뇌식성이나 뇌구성이 우수한 것을 써야 돼요 뇌식성이나 뇌구성이 좋은 간을 써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관이나 스틴리스 강간 형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배수수직관 상부를 연장해서 신정통기관으로 사용해서 대기 중에 개방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관의 지지철물은 숙격작용에 의한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3분의 추가조로 알아둘 것은 이 배관 지지철물은 배관 지지철물들은 보통 배관의 구배조정이 용이해야 됩니다 배관의 구배 구배가 뭐였습니까? 기울기 그래서 배관의 구배 조정이 용이해야 됩니다 용이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번 프렌지염은 꼭 공부해 놓으십시오 프렌지염은 밸브나 펌펌이 각종 기기와 배관을 연결하거나 또는 교환 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쓰는 것이 뭐다? 프렌지염입니다 그래서 프렌지염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프렌지염은 볼트를 최소 4개 이상 쪄아야 됩니다 프렌지염은 그래서 프렌지염의 도시기온은 도면 표시기온은 자 이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도시기온은 양쪽 크기가 어떻게? 동일한 크기라겠죠 옷이 무슨 위험이다? 프렌지염의 도시기온입니다 프렌지염 그리고 프렌지염의 볼트 최소 개수는 4개 쪄아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의 배관 보온제는 보음 및 방러 효과로 비교해서 사용 온도에 견디고 열관률율이 큰 제로 쓴다 그래서 O, X, X입니다 자 이거 주의할 것은 열관률율은 커면 안 되죠? 율은 적어야 되고 뭐가 커야 된다? 저항값이 큰 글 써야 돼요 열관류, 저항 이것이 큰 글 쓰는 거예요 저항이 큰 글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간 제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째, 급탕간은 급소보다 간의 부식이 빠릅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간? 본 간이나 스텐레스 간 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간은 열에 강하다 그래서 O, X, X입니다 급탕배 간에 부적합해요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은 연간은 그래서 저런데 많이 씁니다 보통이 우리 옛날에 보면 저런데 변기 접속 부분 있죠? 간하고 접속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경질염화 비닐관은 부식에 강하죠 경질염화 비닐관은 보통 가격도 싸고 시공도 용이하고 마찰지향도 적고 마찰, 전기주령성도 있고 다 좋은데 단점이 뭐라 그랬겠어요? 경질염화 비닐의 단점은 열에 약하다는 거 열평착률이 크잖아요 열평착률이 크기 때문에 열에 약합니다 열에 약하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외부보다 기계적 충격 강도에 약합니다 기계적 충격 강도에 약합니다 강도에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간은 아연동 강도보다 부식이 강하죠 그리고 아연동 강가는 평면 충격의 굴곡 자구리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그래서 거기 나오는데 해설에 강가는 항상 3번을 기억해 놓으세요 3번에 보시면 스케줄 번호가 클수록 간의 두께가 두껍다는 거 그리고 동간은 3번에 동간의 종류는 K타입, L타입, M타입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께의 순서는 K타입의 가장 두껍습니다 KLM 순서로 됩니다 그리고 연간은 거기 보시면 연간은 사내가 알칼리에 약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매설시 방식 피복이 필요한 게 연간입니다 그리고 경질염화의 비닐과는 뇌산성, 뇌알칼, 전기적인 우수하고 간내마초 손실적고 가볍고 가격 저렴합니다 장점이죠 그런데 4번이 단점이죠 열평착률이 크다는 거하고 외부 충격강도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접합법에 냉강공법이 있는데 냉강공법과 열강공법이 있습니다 특히 냉강공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TS식 접합이 있고 접합 개념과 그 다음에 고무링 접합이 있죠 고무링 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TS식 접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접착제 접합입니다 접착제 접착제 접합을 TS식 접합이라고 합니다 고무링을 이용하는 고무링 접합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스텐레스 강간은 위생적이면 내식성 우수하고 수면 길죠 그리고 기기적 성질을 우수하면 기기적 강도에 강하죠 그리고 두께가 강간보다 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공이나 운반이 용이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9번에 보시면 1번에 스텐레스 강간은 철에다가 크롬이나 니켈 같은 걸 증가해서 강간에 비해서 보통 기기적 강도가 강하죠 그래서 이제 강간하고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스텐레스 강간은 강간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텐레스 강간은 강간보다 강간하고 비교하는 강간보다 기기적 강도도 커요 자,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해집니다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해집니다 좋아집니다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해지고 그 다음에 위생적이고 강간보다 위생적이죠 위생적이고 그리고 강간보다 기기적 강도도 커요 기기적 강도가 증가됩니다 그럼 보통 다른 인장강도든 이런 강도들이 다 커져요 기기적 강도도 커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간보다 자, 일반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간의 두께를 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의 두께가 얇아진다는 거예요 강간보다 간의 두께가 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사하기도 그래서 어떻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무기가 가버리니까 그래서 경량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간보다 경량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시공도 용이해주고 그리고 사실 강간보다 미간도 좋죠 강간이 보기 좋아요 스텐리스 강간이 보기 좋아요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염화 비닐관은 선평장 개수와 금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에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심한 데는 뭐다? 염화 비닐관은 사용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동간은 동일 간경인 K탑이 두께가 가장 얇다 계속 OX 가장 두껍죠 가장 얇은 것은 뭐다? M타입인데 M타입이 얇습니다 M타입이 가장 얇고 K탑이 가장 두껍습니다 그리고 강간은 추출간에 대해서 어떻게? 부식되기 쉽죠 그리고 연간은 연성이 풍부해서 가공성은 우수합니다 그런데 연이 납입니다 납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배관의 조립시나 막힘 등을 쉽게 수리하기 위해서 적당한 위치하는 직관이엄 차절이 그죠? T나 크로스는 어느 때 씁니까? T나 크로스는 붕괴할 때죠 붕괴할 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엘보는 배관을 뭐다? 굽힐 때 쓰고 프렌즈가 직관이엄에 사용하죠 그럼 보통 이겁니다 배관이 뭐가 됩니까? 길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리를 할 때 공사가 어렵죠 중간중간 일부러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캡은 어디에 쓰는 거다? 배관에 말단부 원래 캡이라는 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영어로 캡이 뭐예요? 모자예요 인간의 말단에 쓰잖아요 머리에 그리고 11번 간 속에 유체에 섞여있는 모래나 세부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가장치가 그런 뭐다? 스트레이너죠 스트레이너 봐두시고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꾸어 주는 밸브로서 수로 강과 기구의 접속에 사용하는 것은 마다 앵글 밸브가 됩니다 12번은 아 한번 앵글 밸브죠 그래서 앵글 밸브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선택했습니까? 소화전 밸브나 방열기 밸브 2번 체크 해설에서 방열기 밸브나 소화전 밸브가 바로 앵글 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강과 기구의 접속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 밸브 도시기호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화살표가 직각 90도로 만나면 이것이 앵글 밸브 도시기호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혹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혹은 0도에서 90도 회전시켜서 전부 열거나 닫는 형태가 뭐다? 콕이고 그래서 콕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90도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13번에 다음 중 계기로 했죠? 계기로 스무스 때에서는 1번이죠? 스무스 때에서는 네모박스에다가 티를 쓰면 이 스무스 때 자 자동온도 조절기였습니다 2번은 온도계를 나타낸 거죠 템플의 약자 티를 쓴 거예요 그리고 3번이 스테이너죠 스테이너 그리고 4번이 압력계를 나타낸 거예요 압력계 그리고 오일스네 기름 물리기가 5번 개념이 됩니다 5번 개념이 됩니다 아까 했던 프렌지엄 같이 해놓으세요 프렌지엄은 같이 해놓으세요 프렌지엄은 양쪽 크기가 어떻게? 이렇게 동일 크기라고 했습니다 프렌지엄 그리고 배수관은 어떻게 표시한다? 실선 내지 아니면 드레인의 약자 D를 써서 표기할 수 있다 배수관은 그리고 통기관 통기관은 연돌용어로 점선 벤트 약자 V를 쓰던 이렇게 통기관은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콕은 어떻게 표시했다? 콕은 자 바닥에 다이아몬드가 누워있으면 어떻게? 콕 주어세요 여기 콕이 했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 보시면 자 배관 설비 계통에 설치하는 부속이 아닌 것 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허비베인은 공조나 냉동설비 쪽의 부속품이 허비베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테이너는 아까 여가장치였죠 배관에 세부술이나 모래 같은 게 기계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르는 여가장치 역할이었고 리두션은 구경이 어떻게? 다를 때 쓴다겠죠 리두션은 뭐다? 구경 강경이 다른 이엄을 할 때 쓰는 게 뭐다? 리두션이었고 그 다음에 벨로즈 이엄은 뭐라고 하겠어요? 벨로즈 이엄은 벨로즈 이엄은 신축 이엄세 이엄세 신축 이엄세 신축 이엄세 이엄세 이엄습니다 그리고 캡은 뭐다? 배관에 말단부 배관에 말단부에 설치되는 게 캡이었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 다음 밸브 중에서 유량 조절 자나 지수전 역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밸브는 체크밸브입니다 체크밸브는 역류방지용 밸브가 무슨 밸브? 체크밸브에서 반대 방향으로 못 틀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바로 체크밸브입니다 역류방지용 밸브 역지 밸브라고도 칭합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난방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설비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파트입니다 최근에 두 문제 먼저 1번에 보시면 복사난방 방식 중 파이프 매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파이프 매설시 그러면 현재 우리 아파트나 주택에서 쓰고 있는 게 마다 파이프 매설시 아닙니까 바닥에다가 파이프를 매설해서 거기에다 뭘 보낸다 뜨거운 물을 보내가지고 바닥을 가열해서 복사율을 방출하는 방식이 현재 파이프 매설식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바탕청이 있어요 바탕청 보통 아파트 바탕청은 슬래버죠 각종의 슬래버가 바탕청이 있고요 그래서 바탕청이 있고 그 위에다가 무슨 공사를 한다 단열청을 설치를 합니다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열을 못 빠져나가게 단열청을 설치를 합니다 단열청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다 채움청 채움청이 있습니다 채움청이 있고 채움청 개념이 있고 거기에 방열간을 설치하는 뭐다 배관청이 있는 거예요 배관청 이제 배관청에 배관을 매일이 배가 이 안에다 뭘 보낸다 뜨거운 물을 보내는 거예요 배관청에 열을 방출하는 뭐다 방열간이 매설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다 마감청 이렇게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실 때 그래서 열을 방출 여기서 하잖아요 배관에서 뜨거운 물을 보내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탄열청은 배관청하고 무슨 사이에 설치한다 체험청이 이렇게 이야기 안합니다 열을 방출 여기서 하니까 배관에서 맞죠 체험청은 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죠 축일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을 간직하는 그래서 배관청하고 무슨 사이 단열 바탕청 사이에 무엇을 써야 된다 탄열청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봐 두실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바탕청이 온돌이 해석을 설치한 근처 치아청 또는 중간청 바닥을 바탕청 이라고 하고 탄열청은 온수원들이 배관청에 방출되는 열이 바탕청 아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관청 하고 바탕청 차이 단열청 수치한 청을 탄열청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뭐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리얼의 배관청 은 방열관을 설치하는 청은 배관청 이렇게 칭합니다 공부하고 위로 가서 1번에 매설 깊이는 바닥 균열된 고래에서 강표면 까지 두께가 강경의 0.5배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경의 어느 정도 하는가 하면 1.5배에서 2배 정도 매설해요 강경의 1.5배나 2배 이상 매설을 합니다 2배 이상 이렇게 매설 깊이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매설 깊이를 깊게 잡는 것은 매설 깊이를 이렇게 잡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매설 깊이는 보통 균열 방지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얇게 하면 균열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균열 방지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온도 분포 균열을 위해서 온도 분포 균열 목적으로 매설 깊이를 일정 이상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배관 길은 표면에 그래서 50m 이해하려야 돼요 자 배관 길이가 길어질수록 온도 분포는 불균일해져요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온도차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온도 고르게 해서 피치는 간격을 마다 피치 이렇게 이 간격 온수 파이프를 묻었을 때 이 간격이 마다 피치 이것이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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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설 깊기는 깊게 하면 그리고 온수 온도 콘크리트 매설 경우 60도 이하로 평균 50도 전후 많이 사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콘크리트로 체험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바로 묻습니다 그리고 순환 온 순환 온 온수 온도 차를 가열 온도 균일 하게 해서 5-6 도시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프 묻을 때 있죠 이 배관을 묻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렇게 실이 있으면 여기가 여기가 외벽 이에요 창문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여기 벽체 고 여기가 실베입니다 여기 창문이 있으면 보통 배관은 이렇게 되네 제일 먼저 배관을 어디에다 보내는가 창문 아래 여기 먼저 보내는 거야 이론상 이래서 실제는 안해요 이론상 이쪽에 배관을 좀 좁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좀 넓게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이래야지 온도 분포가 준 이래지 그러면 실제는 안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리 넣고 이리 나오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먼저 배관이 물이 어느 쪽은 먼저 가더라도 창문 아래 에너지 손실이 많은 데부터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건축 설비 관한 규칙에서 한번 이 법령을 따다 한번 냈었었는데 그 문제는 안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218페이지 보시면 그게 온수 온도래 설치 기준 나오죠 여기서 답을 한번 유도 시켰 썼습니다 뭐 가지고 냈었는가 하면 거기 니을 가지고 냈었습니다 니을 그거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장난쳐서 낸 거죠 니을 가지고 기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번 보시면 자 잠열 이용하는 난방 방식은 2번의 전기죠 온수는 벌리고 한다 현열 온수난방은 현열을 이용하고 온수난방하고 전기난방이 뭐라 했습니까 이걸 대류 식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됩네 대류난방 또는 대류식 난방 이라 했습니다 그중에 얘는 현열을 이용하는 거고 현열을 이용하는 거고 얘가 무엇이다 잠열 입니다 잠열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 현미 현미 자 그리고 219 페이지 보시면 자 3번에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고온수난방은 보통온수난방보다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럼 고온수난방은 뭘 고온수라 있겠습니까 온수난방이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열매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저온수가 있고 고온수 그래서 이걸 보통온수난방이라고 하죠 보통온수라고 나오고 그래서 이 두가지 개념이 되는데 자 이거는 100도시 이하를 쓰는게 100도시 최대가 100이고 100도시 이하를 쓰는거고 이거는 몇도시 100도시 이상을 쓰는게 그래서 대략 뭐 저온수는 890을 많이 쓰고 얘는 100에서 한 150도 까지 쓰는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험성은 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고온수가 위험성이 높아지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온수난방의 안전장치는 산방 밸버나 팽창댕크 안전가는 맞죠 그런데 하트포드 접속법 배관법 무엇이다 이 하트포드 접속법은 접속법은 배관법이라 칭하죠 배관법 그래서 하트포드 접속은 전기난방 인데 전기난방에서 본래 안전수위 학포목적으로 전기난방에서 본래 안전수위 학포목적입니다 목적을 설치하는 배관리마다 하트포드 배관법이었습니다 온수난방 배관인 리버스 리턴 배관방식은 온수위 순환량을 일정하게 썼습니다 균등히 분배하게 썼는데 그래서 리버스 리턴을 뭐라고 됐습니까 역한수라고 됐죠 리버스 리턴 배관방식은 역한수 배관방식 역한수 배관 역한수 배관으로서 온수율량을 균등히 일정하게 분배하게 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싸진다 비싸진다 비싸진다 배관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설비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4번 전기 난방하고 온수위 부속기기는 공통 오는 이거랬겠죠 대류난방의 공통 뭐랬겠습니까 대류난방의 공통은 대류난방의 공통 설비는 기본 방열기가 필요하죠 방열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열량을 조절하는 방열기 밸브가 공통이죠 그리고 에어를 빼주는 공기 빼기 밸브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공기빼기 밸브 중 누구는 제외다 진공 한수식은 제외입니다 진공 한수식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하고 공통 항목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니튼 콕은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온수방열기 한수밸브로 사용하는 니튼 콕 이었습니다 구분 해 두시고요 특히 안전장치 중에 2번의 팽창땡크 있죠 팽창땡크는 물의 팽창 입니다 물을 끓이면 물은 부피가 뭐다 팽창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물의 팽창 같은 이상압력을 흡수해 주는 것이 뭐다 팽창 땡크고 근데 물의 온도에 의해서 배관의 길이에 대한 신축을 흡수해 주는 것 신축 이엄세고 혼돈하면 안됩니다 구분을 해 두시고요 이때 팽창땡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식 팽창땡크 하고 밀폐식 팽창땡크가 있는데 이 중에 개방식 팽창땡크는 보통 온수난방은 개방식을 써지만 우리가 고온수난방은 무엇을 써야 된다 밀폐식 팽창땡크를 사용해야 돼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식 팽창땡크 물의 온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폐식 팽창땡크를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0페이지 4번 방열기 한수구에 설치해서 전기관에 생긴 응축소 만을 본래 한수하기에서 사용하는 것마다 방열기 트랩 열동 트랩 이죠 전기 트랩 중에 하나 아니잖아요 전기 트랩을 찾으시면 되죠 스팀 트랩 그래서 방열기 트랩 연료 각격 트랩 로서 방열기 트랩을 열동 트랩 이라고 합니다 열동 트랩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되나 아까 1번은 뭐였습니까 1번은 이튼 콕은 이거는 어디에 있었다 온수난방이죠 온수의 유량조절하는 밸브 랍게장 온수방열 온수의 유량조절을 배워서 온수난방 온수방열 기회 마다 한수벨 밸브로 쓰이는 게 마다 이튼 콕 이고 3번에 이중 서비스 밸브 는 한랭지 에서 응축 동결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이중 서비스 밸브 는 이중 서비스 밸브 는 자 이거라 캐슴 이네 이중 서비스 밸브 는 열동 트랩 하고 열동 트랩 가 방열 기 밸브를 조합 해서 만든 게 이 두 가지 를 조합 해서 만든 것이 이중 서비스 밸브 가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쿨링 내그가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냉각 다리 냉각 다리 토는 쿨링 내그 응축 수를 냉각 하게 한 바다 배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냉각 레그 이렇게 쓰는 분도 있다 냉각 레그 그래서 봐두 쉬고 이거는 응축 수를 뭐다 냉각 하기 한 백 안에 마다 냉각 다리 완전한 응축 수를 트랩 에 보낸 역할을 하죠 얘는 완전한 응축 수를 어 트랩 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트랩 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본 피복을 한다 한다 안 합니다 노출 배관으로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전기난방과 비교해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열 용량이 크죠 자 주의할 것은 이거하고 해가 하면 안 된다 열 용량하고 열의 웅반능량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열 용량은 온수난방이 큽니다 온수가 전기난방 보다 큰 거고요 그런데 열의 웅반능력은 누가 크다 전기가 열의 웅반능력을 비교하면 그것은 전기난방이 큽니다 열의 웅반능력은 전기난방이 큽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의 쾌적감이 좋죠 예열 시간 길고요 그러면 열 용량이 크면서 예열 시간이 길면 어떻게 서서히 데워지고 어떻게 서서히 식어가는 게 특징인 거예요 열류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이 어떻게 용이 하고 그래서 제어성은 온수난방이 제어성이 좋다 겠어요 외기 급변에 따라서 방열기에 공급하는 온수 온도를 조절해 주면 되니까 제어성 어떻게 우수하다 그리고 한수간의 부식이 심한 건 누구다 전기관이 한수간의 부식이 심합니다 그리고 소음이 적죠 그런데 자 이거는 온수난방은 자 특히 난방을 정지하면요 장기간 난방을 정지해버리면 자 당연히 한수간에 마다 본결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난방을 정지하게 되면 장기간 난방을 정지하게 되면 잠시 뭐 30분정도 정지하는 관계 없는데 장기간 난방을 정지하면 한수간에 동결이 생길 수 있죠 한수간에 동결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까지 같이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육법문제 붙어있죠 난방설비 배관의 공문제부터 잠깐 휴식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